전한테 물 마시는 신용 해보지 않으니까 물 마시는 척 물 마시는 척? 그냥 밥 먹으면 싫으면 밥 먹는 척 그냥 밥 먹는 신용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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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없이 아~~ 안 있는 거 그냥 그냥 뭐 하는 거 그냥 뭐 없이 그냥 하는 척 뭘 진짜 해야 되는데? 하는 척만 끝내준다 오이씨 이거 오이씨 완전 끝내줘 버리에요 알려줬잖아! 알려줬잖아! 아 기억 안 나. 신용. 편사에 안 쓰는 거네요. 많이 쓰는 겁니다. 평상시에 이 단어를 많이 써요. 진짜. 평상시에 이 단어를 많이 써요. 셀린! 신용카드. 용! 그거 봐도 이거 아니라고. 야! 예를 들어 볼 때 1점 주고 싶어요. 아 신용카드.